여행 후반부 이거 진짜 여행 후반부다 3부정도 2부정도 지방 지방 왼쪽 한국국토정보공사 오, 칠리오니카 어때? 오, 칠리오니카 어때? 참 바차가 예쁘다 수빈역에서 이차배로 빠지지 않냐? 나도 머쩌야 나는 이차 riv이자 또 멈추, 카페 마치까지 빨리 또 먹으러 갈게요 나는 창고 손가락에 달려있어 내릴 때는 뒤에 타는 게 좋구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고! 자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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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 자고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앞사람들 쪼끔 대면대면에 하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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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라 음악도 뭔가 이 갑자기 와 있어 완전 갑자기 확 달라지네 오스크 음악은 중동 느낌이나 커피 이런 배경에서 들렸는데 이렇게 휴양지스 들으니까 처음이야 맞아요 leads 1 2 3 4 4 4 5 5 6 6 9 5 5 5 6 7 8 8 9 7 8 8 7 9 9 9 9 10 Drap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발을 디딜 수가 없나요 진짜 뜨겁다 고기는 안 뜨거워 보여 온천 왔어요 진짜 온천일걸? 특히 낫은 물은? 온천 왔어요 반응은 못 들어갔어 빠이 타이밍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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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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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만 먹어? 어떻게 나만 먹어 저의 것도 여러분이 나만을 저를 어떻게 나만을 저를 어떻게 나만을 할 수 없는데 아니 아, can you get a two uh, virgin cocktail? can you get a two margarita without alcohol? margarita? without alcohol? dragonbird margarita without alcohol yeah no alcohol please she's pregnant no alcohol two no alcohol can you, can you make one plus one but with one alcohol and one without alcohol okay, thank you look at my okay oh, that's right oh, that's righ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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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oh oh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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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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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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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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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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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베리에요 다행히히는 아가씨가 더 많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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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갰지? 여기까지 갔다 댔는구나 이거로 맛있게 생각했지? 아, 1개 1개? 네,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젤리피쉬가 많아요 예, 예, 예 네, 제가 아낼이 그래서 제가 아낼이 아, 아, 안나올요 아, 안나올요 아, 안나올요 지금은 안나올요 네, 네 너는 오후일이 더 좋아요? 네, 오후일이 더 좋아요 네, 오후일이 더 좋아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ㅎㅎㅎㅎ 왜 이렇게 보내줘요? 아니...주는 것 같아... 같이 생각한 promised... 왜이렇게 편하게 변하는 건지... 우리 가는데,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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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로빈. 정말 힘이 나고 너무 힘들어. 네. 아, 이 편이요? 우리 사실 스테이지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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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먼저 와서 쓰면 심심했을 것 같긴 해 에어로에 빌렸던 느낌 그냥 울만큼 놀고 이제 쉬러 오는 느낌 우리 예전에 넷플릭스에서 봤던 영화 중에 비버리움인가? 영국인 커플이 어디 갇혀가지고 절대 못나가는? 근데 왜냐면 어제 먼저 와 있었던 커플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 그쵸? 남자의 얼굴에 뭔가 묘한 답답한게 보였어 근데 우리가 어제 새로 도착했잖아 너도 이제 여기 갔구나 유튜브에서 매놓은 사람이 너무 표정이 안좋아가지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흥량하다고 해서 아이사람은 정말 파티 애니멀이고 여기 이런 자극적인 걸 좋아하나보다 휴양을 조용하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 엄청 부정적이네 그런 생각했거든 사람의 얼굴 표정이 뭔지 갑자기 얘기했어 혼자 왔었지 혼자 와서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녔더라고 혼자 와서 지금 죽었을 수도 있어 이 섬은 절대로 혼자 오면 고마워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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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절대로 혼자 오면 안되는 섬인 것 같아 둘이 와도 좀 심심한 것 같아 스노플링 하루 종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치 에어른은 아이른은 그래도 진짜 할깨게 많지 이건 마을지 여기는 마을은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섬에 무언가 있는 느낌이야 뭐하고 있어? 잘란잘란 카페에다가 매너에 있는 사람 없는지 물어보고 있어 뭐라고 하면서? 저희 30대를 보는데 매너가 생각보다 심심하네요 3주째 한국분과 얘기 나눠본 적이 없어서 어쩌다 아시안이 보이면 혹시 한국분은 아닐지 눈에 불을 켜고 봅니다 3주째 매너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 정신병 된 줄 알걸? 3주 동안 여기 있을 수도 없겠다 킬리베누 3주 있을래? 아니면 5분 1주 있을래? 알겠어? 알겠어? 조심해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그걸 팔을 좀 길게 빼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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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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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이제 19주차잖아. 컨디션이 어때? 베이리 굿. 18주도 좋았잖아. 더 좋아. 먹는 것도 훨씬 잘 먹고. 그냥 고기 같은 게 조금 거북스럽다는 거 말고는 다 좋고. 그냥 체력이나 뭔가 훈치한 평소에는 임신 전까지 까먹어. 임신하는 거잖아. 아 진짜? 그 정도야? 오. 물론 요가를 해보면 전 같지 않겠지만 일상생활하고 노는 때 쓰는 정도는. 까먹어. 배에 나가고 있는 거 말고는 느낌이 없으시다. 배에 나가고 있는 거 말고는 느낌이 없으시다는 느낌. 배에 나가고 있는 거 말고는 느낌이 없으시다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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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